현지 소식은 잠시 뒤 다시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제정치학회장인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윤 교수시고요.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의 리셸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JTBC 국제팀의 심수미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마상윤 교수님, 우리가 선거를 하면 누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누가 될까, 누가 될까 얘기를 많이 하는 선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금 초박빙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후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방향들이 결정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트럼프 후보가 사실 보면 굉장히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정치적 정치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민주주의의 후퇴 문제,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중범죄로 기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 사법 문제 처리도 그야말로 유래가 없는 그런 사상 초유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법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대통령,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으로서 상당한 고민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대외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립주의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동맹국이라든지 여러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협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느냐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대외관계를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파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가 좀 판이하게 확실히 다른데, 미실리 기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이번 대선 높았잖아요. 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게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되게 공정성 논란 시비를 많이 걸어왔는데 우편투표가 지난 대선에서 사기다 이렇게 공격한 적도 있었고요.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사전투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당 쪽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편이고 공화당 쪽이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편인데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저번 대선 때와는 달리 이번 대선 때는 트럼프가 지지자들한테 투표 방식에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공화당 측도 사전투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공화당도 민주당만큼 사전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선거 당일 날 몇 명이 투표할지는 모르지만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일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선거를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사전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당일 전에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선거인단을 반반씩 나눠가는 상황.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유례 없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참 글쎄요. 앞으로 선거 개표가 진행되면 조금 윤곽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진짜 누가 될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는 것도 다들 좀 다르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아마 하는 기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예전에 같으면 샤이 트럼프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히든 해리스 이런 지지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숨어있는 지지자들의 표심을 잘 잡아내는 여론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사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상당히 상승세를 타는 그런 추세를 이어오다가 10월이 되면서 조금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상승세를 탔는데 개인적으로 좀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유권자를 좀 끌어들이는 것이라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런 주들 이름을 진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7개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동률도 있고 서로 여론조사마다 다 다르고 특히 언론이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 두 지역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좀 중요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시스템, 영어로는 일렉터럴 칼리지 시스템 때문에 7개의 스윙 스테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총 국민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선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7개의 스윙 스테이트에 많은 주목이 가는데요. 선거인단 총 투표수는 538명이기 때문에 270명을 마직 넘버이라고 하죠. 완전 공화당 우세 지역이 아닌, 그래도 완전 민주당 우세 지역도 아닌 선거 때마다 그네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지지 정당을 바꾸는 줄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확실한 주보다 설득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많은 이 스윙 스테이트를 선거운동을 되게 주목합니다. 말씀하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아주 크게 나뉜 주입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를 뽑았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뽑았습니다. 인구가 1,300만 명 정도인데도 2016년, 2020년에는 두 번 모두 표 차이가 4만, 8만 표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펜실베니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주이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후보는 선거인단을 19명을 획득하고 그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주는 조지아주 16명을 획득할 수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19명을 획득할 수 있는 주입니다. 선거인단을 19명을 획득할 수 있는 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